꿈너머 꿈을 꿈꾸고 있는 로엘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뵌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그죠? 처음 모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모시고 오신 분. 그렇군요. 여러 분 계시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고 생각할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세월이 너무 정말 더디게 간다. 너무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지나간다 얘기하는데 세월이 정확하게 해와 달이죠. 세자는 해세자니까 달월자. 그러니까 해가 달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이게 세월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서 자전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초당 463미터 초당.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는데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데는 초당 30키로.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기증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현기증 느끼지 않고 평온한 것도 모르고 사시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빨라요. 아이고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한 지가 불가 엊그제기 같은데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은 중순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그런데 시간은 정말 우리한테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자성화에도 아마 세불 아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세상은 나에게 시간을 더 주지 않았다. 다 똑같이 시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아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뭔가를 많이 성과를 이뤄갈 거고요.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습관대로 어떻게 보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시간 속에서 점점점점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게 뭔만 늘어나요? 주름살만 늘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응자죠. 순응자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역행자라는 책 보시나요? 보신 분 계시죠? 역행자는 순응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사람은 순응자의 반대의 입장이에요. 역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를 나는 역행하고 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뛰고 있다. 오늘도 내가 하루에 20분, 30분 책을 보고 있다. 역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지 않고 드라마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응자. 순응자의 삶은 정말 어떻게 된다? 정말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순응자의 어떤 삶이 아니고 정말 역행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들 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들 역행자 삶 맞나요? 네. 애터미에서 제대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혜정 스타마스터께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조용하니 애터미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어요. 이 어떤 이 회사를 저는 만난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식자주 유통업을 했어요. 식자주 유통업이었는데 여기 분당을 중심으로 용인, 수원 이쪽에 동네 한 바퀴를 매일매일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저는 지금 세계 한 바퀴를 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삶이 세계 한 바퀴 삶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대충 세 아래 보니까 거의 50회 가까이 해외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를 우리가 빈번하게 자주 나가서 다니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멤버십이 지금 보면 한 55% 정도가 해외 멤버예요. 저의 고객은 제 좌우로 다해가지고 한 6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해외가 5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점점점 애터미 시장도 커질 뿐더러 해외 멤버십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국내보다도 해외가 훨씬 빠른 거를 정말 실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애터미를 툭툭 던져보면 애터미 이제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애터미 애태지게 돈은 얼른 안 되거든? 그냥 적당한 사람에서 제품만 쓰고 말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제가 처음 정보 전달 받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한국은 5천만인데 전 세계 글로벌로 따지니까 75억인 거예요. 지금은 뭐 한 77억, 78억, 거의 80억 가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사 오픈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해서 지경을 넓혀주니까 그게 누구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내 시장입니다. 내 시장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비전을 저는 애터미를 정말 글로벌 원 마케팅, 글로벌 원 서버 무한 단계 시스템. 여기서 저는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단할 때는 애터미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다단계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뭐였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큰일 나요? 집안 말아먹는 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일. 그리고 카드 긁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일인 거를 우리는 다 고정관념 속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품을 제가 얼굴에 발라보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 이 가격이면 정말 회사가 뭘로 먹고 살까? 회사가 어떻게 생존할까? 괜히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물물 가리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을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좋은 제품을 싸게 주면 회사가 이익도 없을 텐데 이 생각을 했던 첫 한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저희 스폰서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거예요. 애터미 월 1억 버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월 1억 버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저 볼 때마다 한 마디씩 툭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겠어요? 뭔 생각 해요? 빵치고 있네. 저는 그랬어요. 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 안 했으니까 대놓고 얘기해. 저 미친놈 새끼. 제가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미친놈이 아니고요.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의심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러면 소비자는 정말 많이 늘어나겠구나. 전 세계에 78억의 전 세계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고 에텀이 매뉴얼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이러니까 이 회사가 초인류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러면 월 1억 가져가는 게 허황된 생각이 아니겠다.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지죠? 그런데 궁금한데 회사 센터를 한 번 가고 싶었어. 마음속에는.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미 입으로 입방아 찍어놓은 게 있죠? 절대 안 가. 너나 가. 난 다 단계 안 해. 이제 입방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 은행에 가서 통장 한 번 찍어보세요.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들은 아는 거예요. 2절의 저 인간이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지만 제품 써보고 반해 가지고 있으면서 궁금해할 걸? 아마 돈 들어가면 알아보러 올 걸? 아마 이거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래처를 갈 시간인데 제가 은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은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마케팅을 들었습니다. 마케팅을 들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면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일이면 해야 되겠다. 정말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난 탈출하고 싶었는데 뭘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늘 그 고민이었어요. 제가 식자재하면서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게 먹고 사는 일이지 돈 버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부자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전산상으로 남는데 그런데 미수금이 점점 쌓여. 그리고 야밤도주해. 스트레스 받아. 그 가운데 제가 애터미에서 보상 플랜 듣고 나니까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을 바꿔줘. 나의 미래를 정말 애터미에서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터미 정말 제품 들고 띌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나의 어떤 지금 각자가 나의 현재의 주소, 나의 주소, 나의 정체성, 또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올 건지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실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저는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진짜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을 했어요. 부자의 꿈을 꾸고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로얄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이면 아시죠? 연봉 2억에서 4억 사이. 딱 거의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안에는 제가 연봉 4억 대 크라운 클럽을 목표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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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터미 사업을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 그 반대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까. 그런데 저는 이 가족들하고 특히 제 아내. 아내가 나중에는 1년 후에는 애터미 사업자로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쭉 해왔었지만 처음에 1년 정도는 아내가 무지무지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엄마 팬이라. 자녀들도 아파. 왜 엄마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이 아니고 나중에 그 짓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로 들릴 정도로 아주 싫은 반대,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정말 제품이 좋은데 싸다면 이건 내가 알리기만 하면 만들어지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회사는 초유기업으로 반드시 갈 건데 내가 애터미에서 이 사업을 내가 해내지 못하면 소비가 모으는 걸 소홀히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세상의 흐름은 자본가에게 이익이 점점점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자재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입의 대상 CJ, 풀몬,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업체들이 식자재 유통업을 싹 이렇게 해서 싹쓸이해가는 거예요. 골목 상권은 이미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갔고 이미 가져갔고 괜찮아요?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대 흐름을 우리가 역행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가 없다. 힘들어진다. 저는 그걸 이미 제가 느꼈어요. 시대 흐름상 저는 식자재 계속할 수가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는 이미 어쩌면 그 일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래에 뭘 할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그리고 나의 멤버십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나의 어떤 간절함, 절실함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대보다도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인류학상으로 보면 과거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거에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어떤 직장이 다니다가 잘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 다니다가 간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저희 세대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하다가 잘못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거든요.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치밀하게는 잘 못했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회장님도 요즘에 그 얘기하죠. 치밀하게 하든가 아니면 치열하게 하든가. 그래서 내년 사자성어가 치밀하게 하든가 치열하게 하든가. 이 사자성을 아마 이번 석세 세미나 때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본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적음이 필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정말 내가 성공하겠다, 부자 되겠다,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 이거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why 애터미, 왜 애터미를 내가 해야 되는, 그 이유로 분명히 하나 더 추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왜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한 가지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꿈과 목표, 이거를 제가 계획할 때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부업으로 한 200만 원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200만 원 만드는데 그 대신 1년에 두 직급식에서 5년 안에 임페리까지 가겠다. 저는 그런 어떤 빠른 계획을, 성공의 어떤 계획을 제가 염두에 뒀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건 없었어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첫 해 제가 판매사 가게 되고요. 그리고 12월에 팀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에 한 1년 있다가 국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그만큼 제가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를 높였어요. 제가 그때 첫 해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요.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매우 사업에 몰입하기 쉽지 않는, 그럴 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애터미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한 달 됐나요? 해모임도 감기 있으니까 5개, 6개까지 입에 빨게 하고 제 아내한테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막 애터미를 접근할 무렵에 제 아내가 공황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저 지방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내가 식자재 유통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터미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또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애터미를 저는 그때가 가장 제가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돌이켜보면 가장 저에게 행복한 거예요. 즐거웠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왜? 정말 저는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 일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몰입을 통해서 저는 팀장을까지 가면서 좌우로 저와 함께 핵심 코어가 세워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멤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애터미가 저에게는 정말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애터미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구누구에 의한 해외 글로벌 인맥이 연결이 됐어요. 저는 애터미 시작하면서 제 인맥으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제 인맥으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해외 글로벌 라인들을 제가 아는 몇몇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국, 조선족, 교포들. 이런 분들만 알고 있어요. 중국이 오픈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언제 오픈됩니까 물어보면 중국이 2년 후에 오픈한대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면 2년 후, 또 2년 후. 그게 10년 갔어요. 10년 동안 글로벌에 대한 어떤 기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해외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인맥이 아니고 파트너의 인맥이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멤버십이 만들어지고요.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여행이 사업이고 사업이 여행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정말 멋진 일이다.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사실은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는 가봤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로 해외를 나가는 첫 해외에 이런 어떤 여행기가 있는데 저는 해외에 나가서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애터미 이 보상 플랜하며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정말 탁월하고 우수하다 보니까 해외에 어떤 분들이 놀랐냐면 해외에서 최상위 어떤 기업인들, 각 업계 최고의 어떤 CEO들 이런 분들이 애터미 마케팅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맞냐. 이렇게 명품을 품질로 이렇게 명품을 이 가격에 유통하는데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유통하는 게 맞냐. 다들 놀라는 거예요. 열이면 열 명이 다 똑같습니다. 놀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외를 아직 나가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애터미 정보 들고 정보를 전달하고 나간 경험이 그다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세요. 적극적으로 제가 권합니다. 나가보세요. 판매사도 괜찮고요. 판매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부터 한번 나가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시라고요. 나가서 해외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제대로 한번 풀어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미 애터미 사업자들이 약간 뭐가 있냐면 나는 애터미 경험해 봤는데 쉽지 않더라. 나는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더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가서 애터미를 전달하다 보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한류의 어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얼마 전에 회사에 본 관계자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애터미가 정말 촌혼을 타고 전 세계에 가고 있다. 애터미가 정말 촌혼을 타고 가고 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애터미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해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해외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진짜 경험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해외에 나가서 전달하다 보면 그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다가올 거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요. 국내에서는 어차피 국내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이 올라왔어요. 1조 이상의 매출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2조하고 3조하고 한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그래서 전 세계로 회사도 치중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라. 조금 전에 앞서서 강의했던 우리 장혜정 스타마스터. 그분은 중국 교포잖아요. 중국 시장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20일에 잠깐 들어가는데 중국 시장이 정말 핫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를 중심으로 동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서방 세계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출해 달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지만 제가 판단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이 늦지 않았나?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애터미 몇몇 사람한테 전달했더니 이거 타이밍상 이거 좀 늦은 것 같아. 나는 힘들 것 같아. 이 생각 추호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로벌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뛰시면 아주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멋진 회사, 이 회사의 가치는요. 가치는 지금 거의 1조를 예상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불과 13년, 14년 만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했다고 그래요. 지금 애터미 사업자들이, 이미 성공자들이 저와 같은 로얄클럽 멤버들이 약 280코드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제 위에 크라운클럽, 4억 이상의 크라운클럽 멤버들이 70코드가 넘습니다. 임페리얼은 13코드고요. 아마 내년 되면 또 많은 성공자들이 클럽 한 단계씩 승급하는. 그리고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오토 판매사, 월 200만 원인 오토 판매사에 진입할 수 있는 애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200만 원이면 적습니까? 안 적죠. 시스템 소득 200. 시스템 소득 200이면 1년이면 2,400. 그냥 2천 잡고요. 그게 10년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100년이면. 그런데 저와 같이 연봉 한 3억 정도 되는 사람은 10년이면 30억, 100년이면 300억입니다. 300억의 PER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자산 가치입니다. 왜? 100년 동안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때문에 애터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나 성공하겠다는 이런 어떤 당찬, 이런 결결단하고 사업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제 파트너 중에 저희 누님이, 지금 스타마스터죠. 누님이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같은 업종에 있었던 분이 또 한쪽에서는 스타마스터. 이렇게 좌우의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역량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시간을 얼마 투자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어. 포용력도 있어. 리더십도 있어.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은 훨씬 더 빠르게 만들겠죠?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에텀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서민이 부자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에텀이다.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쭉 회장님도 자신 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로얄클럽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스피치 들어보니까 스피치도 잘 못하셔. 저도 잘 못하지만 아주 억울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못하시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7학년이에요. 부부가 7학년. 7학년. 그런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좋은 제품 싸게 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량이 없어도 이 제품 써본 사람이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세미나 와서 마케팅까지 정확하게 들어보고 검토했던 사람이 결단해서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인데 어쩌면 마음속에 스스로가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우리 잠재의식이 문제라. 우리 잠재의식 속에 패배의식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한번 자신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성공해본 적이 없어. 뭘 해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뭔가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겨우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알아보는 과정만 정확하게 갖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이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역량을 키울 수 있고요. 우리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축돼 있다. 벼룩처럼. 벼룩은 정말 높이 뛸 수 있는 타고난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데 정말 위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보면 몇 번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학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패의 학습. 그러니까 실패의 학습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역량껏 뭔가 해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말로 정말 뱉어야 됩니다. 내가 툭툭 던지라고 그랬죠. 주변 사람한테 애텀이 성공하려면 나 애텀이 결단했어. 나 애텀에서 월 1억을 만들어낼 거야. 이게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 얘기를 하면서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주 부려 관상. 사주보다 관상이 더 중요하다. 관상 부려 심상. 관상보다도 심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심상이 뭐예요? 마음씨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상. 말이죠. 그래서 심상 부려 언상. 말이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 긍정적으로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이 나가겠죠. 긍정적인 말을 해라.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말을 정말 하게 되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냥 흡수가 되고 동화가 되고요. 진짜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들도 조금씩 조금씩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 어느 쪽으로?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랬듯이 될 수 있겠다. 1억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어떻게 돼?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마케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죠. 그런데 한마디 딱 듣다 보면 조금 더 그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첫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첫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 늘 보는 사람한테는 쉬웠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첫 이미지가 80% 좌완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한 보니까 첫 이미지에 뭐가 중요하냐면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 미모가 아니고 외모. 우리가 착각하는데 저의 미모는 그냥 낮죠. 평범합니다. 그런데 외모. 외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드레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의상. 헤어스타일. 나의 당당한 표정. 자신감 있는 모습.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외모인데 이 외모만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점점 신뢰 쌓아가는데요. 충분합니다. 제가 성공했는데 우리 김현승 임페리엘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장사하는데 그 얼굴 가지고 화장품 장사를 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해몸으로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화장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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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화장품 가지고 들이댔어요. 왜? 제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느낌이 정확했던 게 화장품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발림성도 좋고 이런 제품이라면 누구든지 다 쓰겠다. 누구든지 다 쓰겠다. 이 제품 안 쓴 사람은 허세가 있는 사람만 안 쓰겠다 싶었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한테 이렇게 싸구려의 제품을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저 100만 원짜리 한 사태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아주 강하게 거절하지. 그렇지 않고는 다들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좋은데 이 가격 맞아요? 이런 거예요. 떨어지면 바꿔 쓰겠습니다. 떨어지면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 80%는 공략한 거죠? 그러면 바로 또 들이댑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써보시고 마음이 안 들면 반품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회사가 다 반품 받아집니다. 환불 처리해 주고 교환해 주고 반품 다 해줍니다. 일주일만 써보시고 그리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그럼 바꿔 쓰겠죠?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애터미 한 일주일 써보고 그리고 난 뒤에 원래 쓰던 걸 다시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다르죠. 애터미가 정말 좋은 걸 알게 되죠.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도 초창기 때 100만 값 요즘 다들 외치지만 그렇게 했어요. 다 했던 거예요. 다 했어. 했는데 아마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회장님뿐만 아니고요, 리더들이 그 생각을 했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람 잡으러 갈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제품으로 다시 다가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값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만 값 하고 있는데 안 했던 게 한 게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품 들고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빈번하게 자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초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소그룹 미팅 모임 있으면 거기에 초대하고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아마 지금 오시는 분도 마음속에는 다단계라고 하는 주원구 씨가 다 밖에 있다고 해요. 지금 오시는 분도. 얼마나 다단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면, 고정관념이 심했으면 이제 왔겠어요. 지금 오시는 분은 그래도 아주 더 견고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설령 못 들은 사람, 인재 드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고정관념이 좀 강했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도 중산층 이상 상륙 중 세상에 뭔가를 해도 제대로 하고 성공했던 레인 밸류가 좀 높은 분들이, 그레이드 있는 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시러 오는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오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 오세요. 우리 파트너 중에도 엊그저께 카타르, 국왕 초대로 이렇게 가서 오셨나요? 며칠 전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애터미 하기 위해서 술을 끊었답니다. 와, 놀랐어요. 연세가 지금 70인가 71세. 그런 분인데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나의 습관을 바꾸겠다. 술 먹는 습관을 바꾸겠다. 술을 마시면서 이런 사업을 얘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아니다. 술 끊겠다. 이런 어떤 자세로 애터미를 접근하신 분이 계세요. 그 연세인데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업자들 중에는 어쩌면 내가 아직도 과거의 나의 어떤 내 어떤 자아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된 아니면 아직도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를 과감하게 정말 다시 한 번 버리고 다시 신기일전해가지고 애터미에 몰입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견제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우리 리더들 여기에는 지금 이미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을 안내한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터미 어떤 사업입니까? 파트너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애터미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파트너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에요. 어쩌다가 파트너가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해줘서 성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아니다. 정말 좋은 사람 들어오면요. 우리 아마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사업자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거예요. 그러면서도 긴장할 겁니다. 이 파트너를 어떻게 잘 안내해서 애터미 성공시킬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초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초대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나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파트너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 인맥을 그저 위에 스폰서들하고 공유하면서 애터미를 어떻게 어떻게 안내할까를 깊이 고민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로 자리 잡도록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에 스폰서님들 혹시 아이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스폰서들은 그냥 되겠네. 이렇게 자신 품품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좋죠. 그런데 위에 스폰서님들은 어떻게 나와 함께 애터미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할까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위에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넷 쇼핑몰이면서도요. 여기에는 퍼스널 플랫폼 비니스 오너들입니다. 우리 이 사업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모든 걸 이제 알았어.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신다고요. 계속 들어오세요. 한 번 듣고 며칠 전에도 저도 또 한 번 제가 리크리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애터미를 어느 정도 듣고 난 뒤에 아 예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오늘 이제 중국 들어가셨네요. 광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저는 걱정인 거예요. 한 두 시간 앉아가지고 미팅 했는데 이제 다 알았대. 다 알았대. 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꾸 말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저는. 왜? 끊임없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야 맞는데 그분이 아무리 옛날에 과거에 중국어를 전공했고 중국에서 무역업을 한 20명 넘도록 했고 그랬던 분이라 할지라도 마케팅에서 잘 모르잖아요. 애터미는 모르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타 네트워크에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애터미는 또 다른 거예요. 애터미는 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애터미에서 한 번 두 번 듣고 알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어쩌면 안다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다 병.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했는데 오늘 세미나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제 1% 이제 1% 내가 이제 머릿속에 새게 들었다. 2%, 3%, 50%, 100% 간 뒤에 그때도 가슴이 가슴으로 안 내려와가지고 머리로는 알아들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더딘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죠? 한 번 데를 시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계속 시도가 되는 사람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지 머리로 하는 일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처음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은 반드시 두 번, 세 번, 네 번 정말 미루지 마시고 스폰서 안내한 대로 와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하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석세스 아카데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어쩌면 12월 마지막 12월 석세스 아카데미는 어쩌면 1년을 결산하는 올 한 해를 정말 어떻게 보면 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석세스이기도 하고요.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정말 내년을 기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12월 석세스 아카데미 때는 아마 우리 사업자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한 아마 로드맵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파트너들 다들 이렇게 모시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사업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들 오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제대로 아는 게 우선이다. 제대로 알고 그리고 결단할 때는 정말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하겠다. 세상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원숭이도 자기 손에 조금 들어있는 거 이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잃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뭔가를 내려놓고 정말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중한 시간들이지만 시간을 내서 오셔야 돼요. 시간이 되니까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시간을 내서 시스템에 참석하고 참석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스폰서들이 볼 때 저 친구 저분이 애터미 제대로 검토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운명을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누군가가 관심 갖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밉보일 일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업을 해보고 했던 분들은 내 사업을 긍정적이고 정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해 주고 끊임없이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 사업장이 바로 여러분들 성공에 끊임없이 멘토해 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철저하게 타는 것 시스템을 절대 빠지지 않고 타는 것이 우리 성공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애터미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자자손손 정말 가문이 바뀌는 그러한 멋진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